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10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어? 성진이 표? 뭐 이거 좀 재미없는 영상 같은데? 아니야 어떤거냐면은 여러분이 마트 가면은 팜플렛 받아본 적 있죠 그 팜플렛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번에는 뭐가 싸고 살만하다 맞죠? 어 이거 10월 cpu 가성비 표도 똑같습니다 cpu 종류 이렇게 쭉 적어놓고 저번달 대비 가격이 얼마나 내렸고 그리고 이번달은 뭐가 다른 제품보다 같은 성능 대비 가격이 좋구나 라는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트 팜플렛 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재미삼아 보셔도 좋은 영상이에요 어... 보통은 이 얘기도 하거든요 구매하기에도 참 좋은 영상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번달은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달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청년이 왜그런데요 어... 시작하기 전에 앞서 그 썰을 한번 할게요 일단 일단 11월 4일에 인텔 12세대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저게 m사에서 실수로 뭐 공개를 해버렸는데 저때 쯤에 엠바고가 끝난다는걸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11월 4일이나 5일쯤 되면은 cpu가 판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달 아니면 인텔의 새로운 cpu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cpu 사는건 조금 미뤄드는게 좋을 것 같죠 청년이 12세대 성능은 어때요? 음... 일단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성능을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뭐 엠바고 문세 사인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자면 ipc 그러니까 클럭당 성능은 약 15%에서 20% 정도 향상되는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놀랍게도 i7급은 저 5900X와 멀티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유출된 자료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거기다가 또 i9급은 590X하고도 견줄만한 멀티 성능을 보여주더라구요 유출된 자료로 봐서는 하여튼 그런걸 봤을 때 그리고 인텔 관계자가 보이는 자신감을 봤을 때는 12세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단지 내가 게이밍 성능에 대한 자료는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몰라서 대답을 못해주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럼 12세대 물량과 가격은 어떤가요? 일단 물량은 전세계에 동시 발매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늘 들어오듯이 비슷하게 들어올 거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인텔 새 제품 출시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죠 와 i7하고 i9 프리미엄 붙는다 이번에도 붙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리셀러라고 하죠 대파리들 대파리들이 좀 뭔가 물건 괜찮게 나왔다 재밌게 나왔다 싶으면 그걸 사서 품절시켜버리고 찌깡찌깡 올려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 다 물 흐려 놓을 거예요 인텔 관계자도 그걸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11세대가 기대는 되지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당장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유출된 자료에 보드 가격도 꽤나 고가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튼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12세대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번 달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CPU 가성비 어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엔 뭐 사라고 추천 안 할게요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590X는 이번 달에는 아직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세대가 출시가 안 됐으니까 직접적으로 경쟁할 만한 CPU가 없어요 게이밍 성능도 거의 가장 좋고 멀티 성능도 거의 가장 좋습니다 다만 가성비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CPU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가격적으로 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5950X도 그렇습니다 3950X는 이제는 진짜 단조인 것 같아요 판매물 하나밖에 없고 150만원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5900X 같은 경우에는 점달 대비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거의 변경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또 여전히 뭐 청구 할인이나 카드 할인 같은 거 하다보면 50만원 후반대에도 살 수가 있고요 렌더링 코딩 가성비는 5900X 현 시점에 참 괜찮습니다 다만 게이밍 가성비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5000시의 특징이 5600X, 5800X, 5900X, 5900X까지 싹 다 5% 안쪽으로 게이밍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3090을 박더라도 그래서 게이밍 가성비는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네요 여튼 작업을 한다 그러면 5900X도 괜찮은 CPU긴 하죠 현 시점에 사기는 애매하지만 인텔의 10세대, 11세대는 어떤가요? 10세대, 11세대가 12세대가 나오더라도 단종을 안 한답니다 11, 12 뭐 헷갈리는데 여튼 9세대 2개가 단종 안 한다고요 이게 그 얘기는 아마 12세대가 나오면 얘네들은 할인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해요 당장에는 가격 변경이 없더라고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오히려 오른 애들도 있어서 그냥 팔려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세대에 집중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i9은 현 시점에는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800X는 어우 게이밍 가성비 전체에서 5등 거기다가 렌더링 인코딩, 멀티 성능 가성비도 전체에서 3등입니다 싱글 성능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경쟁사에 i9하고 비교했을 때 뭐 흡사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진짜 난 뭐 지금 뭔가 사는 걸 추천 안하지만 급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5800X는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3900X가 밑에 적혀있는데 3900X는 지금 중고를 사든 새 걸 사든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어 11세대 i7도 똑같아요 지금 가격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세대든 11세대든 요것도 가격이 오히려 올랐거나 아니면 뭐 기존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다 44만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업도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5800X 대비 게이밍 성능은 떨어지고 멀티 성능은 떨어지고 싱글 성능은 뭐 어찌앗디치라는 제품도 있지만 근데 모든 면에서 좀 아쉽잖아요 가격은 겹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굳이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5600X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가성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5600X가 거의 3090은 성능자 없이 지금 시점에서 다른 CPU랑 비교했을 때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어 당장 진짜 급하게 사야된다고 하면 5600X가 가장 적합하긴 해요 여러분이 30만원 투자할만한 충분한 값어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12세대 i5가 나온다 할지언정 보드나 쿨러 뭐 램과 다 생각하면 5600X가 당연히 더 가성비가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장에서는 당장 급하게 사야된다면 5600X를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안 쳐다봐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12세대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 실제로 판매를 안한 제품도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 성능도 큰 폭으로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 라이젠 5700G 뭐 4750G 요런 놈들은 APU이기 때문에 기본적 가성비랑 거리가 좀 있어요 안에 1030 수준의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어 다이가 커지고 그러다보니 생산비용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음 성능이 가격대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이제 멀티코어는 꽤 활용을 잘하는 사무용도 간단한 영상편집 요런거 할 때 쓰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요새 비싼데 굳이 안 달고 쓰겠다면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3000C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든 새거든 별로 사지 않는게 좋습니다 라이젠 워낙 이거 싱글 성능이나 게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제끼는게 좋아요 5600X 사세요 그렇게 지금 상급 CPU들은 쭉 훑어봤는데 살만한게 마땅치 않아요 지금 급하게 사야된다면 5600X나 5800X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싹 다 10세대 한번 쳐다보고 그 상황 봐가면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들레인지급 한번 보죠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어 요정도급에서는 일단 대부분 6호를 가지고 있어요 6호 아닌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6호고요 여기에 5600X를 비교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죠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5600X가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위에 올려서 비교 대상으로 썼다고 보면 돼요 보시면은 음 성능은 5600X가 압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꺼가지고 안 사면 됩니다 왜요 여기 뭐 5만원 4만원 만원 이래 차이 나는데 성능 차이가 꽤 크거든요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10% 가까이 나죠 멀티 성능도 사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5%에서 10% 정도 벌어지고 싱글 성능은 비슷하게 따라온게 1160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11600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 모든 면을 따었을때는 5600X가 정말 괜찮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25만원대부터 한 30만원대까지는 이거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끄어 내려보면 이까지 다 삭제되어야 되는거죠 뭐 i5 3600 5600 G 9600 이런거 싹 다 싹 다 그냥 5600X한테 잡아먹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5600X 사세요 이거 구매 그냥 고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는 살만한데요 여기서 10400 정도는 살만합니다 10400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뭐 저번달 대비 2만원 올라가지고 뭐 살만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 됐든 딴 애들하고는 그래도 가격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지만 진짜 나는 뭐 너무 좋은 CPU가 필요 없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달더라도 3600 이상 달 생각이 없다 그러면 1040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가격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10400은 기본 클러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가성비는 조금 더 좋은 제품입니다 등수도 그렇죠 가성비 등수는 얘가 1등이네요 근데 돈 진짜 5만원 6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약간 유효가 있다면 5600X 가는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들 그 밑에들 그 밑에들은 음 뭐 고려 가우치도 없네요 여기 9400만 좀 싸고 나머지는 22만원쯤 다 넘는데 30만원쯤 되거나 이게 10400한테 다 잡아먹히거든 맞잖아요 얘 거가 쭉 봐요 10400한테 다 잡아먹히죠 얘가 96% 98%니까 게임 성능을 보든 뭐 멀티 성능을 보든 4대 공지가 멀티 성능을 살짝 이기네 전체에 잡았을 때 이거한테 거의 다 잡아먹히기 때문에 밑에급은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급 시작은 10400 보트입니다 10400 아니면 5600이에요 뭐 딴건 진짜 재고 할 것도 없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간단히 끝났네요 딸랑 요 제품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600 아까 위스 추천했으니까 하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엔트리하고 메인 스트림 남은거 보면요 음 10100 빼고는 또 살게 없어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10100F나 10100OF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됩니다 둘 중에 싼 제품으로 요거 두개 차이점 가끔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차이점 그냥 0.1클럭 차이 10100OF가 높습니다 그 빼고는 모든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그냥 싼거 쓰시면 돼요 현실점에서는 10100F가 좀 더 싸기 때문에 10만원 주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텔 CPU의 역사에 대해서 올려줬는데 이 11100F가 6700이나 7700까지도 이기거든요 어집자는 9세대 i7 이런거 살 바에 중고로 이거 그냥 10만원 주고 사서 H510 보드 6,7만원짜리 꽂고 쓰면은 훨씬 게임 성능 멀티 성능 작업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진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최근에 계속 판매되는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APU가 필요하다면 또 AMD APU 가격들이 다 올라가지고 1,100 노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100 노말이 뭐 저번달 대비가 오르긴 했는데 15만원에서 지금 166,000원 올랐거든요 이 정도면 큰 폭 올랐지 10% 정도 올랐죠 10% 올랐지만 그래도 나머지 애들이 그 APU가 너무 노답이라서 4350G나 3400G나 아니면 3200 이런거 다 너무 노답이라 그냥 1,100 노말이 그 다음에 가성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할 제품은 너무 쉽게 정해집니다 1,100 OF 1,400 F 5600X 5800X 여기까지 이번달에 정말 급해서 PC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마 12세대 나오면 요것들은 조금 할인하더라도 워낙 평소에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몇만원 안 떨어질 거라서 약간 손해보는 느낌 있을 수 있지만 한달 먼저 사용하고 사용료 조금 냈다 생각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가성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압니다 총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총정리입니다 첫번째 하이엔드 CPU 구간에서는 전체 가성비 1위는 5600X가 차지했습니다 저번달하고 동의를 합니다 5600X는 가격대비 게이밍 성능도 좋고 가격대비 멀티 성능도 좋기 때문에 뭐 차후에 12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CPU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달에도 여전히 살만한 제품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가성비 2등은 3700X가 차지했지만 사실 사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높은 득수를 차지했지만 게이밍 성능은 사실 큰 폭으로 떨어지거든요 진짜 큰 폭으로 떨어져요 게이밍 가성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1등하고 2등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죠 2400인데 3000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3700X는 게이밍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게이밍 성능도 그냥 떨어지고 요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뭐 써야 되는데요 그냥 5800 쓰세요 5900도 이번달에는 추천 목록에서 뺄게요 5900 정도 가격이면 인텔 11세드 살만한 그런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빼야될 것 같고요 대충 요렇게 정리됩니다 5600 혹은 5800 정도에서 하이엔드 CPU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제품은 싹 다 필수하겠습니다 지금 11세대, 10세대 가격을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 11세대가 나오고 그걸 사시거나 아니면 12세대 나왔을 때 혹시나 10세대, 11세대 가격을 내려주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번째 메인스트림 CPU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가격이 크게 오른 뒤로 9월, 10월달에도 여전히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5 라인업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여전히 안정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라이젠 3600 시리즈도 가격이 오르곤 안되고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5만원 내린건 내렸다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원래 18만원까지 싹게 팔던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5600 쓰세요 5600 쓰시고 i5 갈 바에 그나마 i5 중에서 살만한 제품 14F 정도 까지인 거 같습니다 이거 정도 쓰시고 조금 높은 그래픽카드 본다면 5600 쓰시고 그렇게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 메인스트림 구간은 몇 싸네요 가격이 한번 망가지고 하는데 복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10100 F 쓰시거나 APU가 필요하면 10100 노만스시라 여기서 끝 설명이 너무 간단해졌네 단출해지고 어쨌든 당장 여러분도 펴보는게 그리 재밌진 않을 수 있어요 치고 바꿔 싸워야 재미가 있는데 인텔은 그냥 10세대 11세대는 싸움을 포기한 형국이에요 하지만 한달 뒤에 11세대가 나오면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때 얼마나 CPU 시장이 재밌으신런지 뒷짐 지고 같이 구경합시다 기업끼리 싸우면 소비자는 언제나 웃는 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이렇게 들린다 그 듣는 mainly 오빠 여러분들 띄완이 책